김옥빈씨가 이 기자 역할을 맡으면서 어떤 점을 노력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. 일단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기자라는 직업에 있어서 좀 이질감을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옷도 굉장히 수도분하게 입었고요. 얼굴도 노메이크업에 좀... 노메이크업이요? 아니 노메이크업은 아니고 이렇게... 비비 정도? 그렇죠. 기자 하면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로... 느껴지는 이미지로 표현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좀 더 진로를 이쪽으로 정하고 했었더라면 했었더라면 정말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. 늦었어 늦었어. 지금은 계란 한 판이잖아요. 심지어 보이시고 싶어요. 우리 집단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아시구나. 사실 이, 저는 안녕하세요. 이거 너무 이쁘다. 그래서 그것을 세워봐.